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루 하이루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월간 5회원을 마감 이틀밖에 안 남아서 지금 엠카 퇴근길에 한번 켜봤습니다 월간 5회원 오랜만에 셀프 메이크업이 아닌 제대로 된 화장을 한 상태에서 월간 5회원을 켜네요 저희가 다음 스케줄이 다음 스케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늘 월간 5회원은 평소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혼자 있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두 개의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있어요 목소리 출연 가능한가요 여러분?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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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앤서다 앤서가 찰칵찰칵 찰칵찰칵을 하네 옆에 누구 있냐고? 규진이랑 지우랑 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월간 5회원의 날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꼭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다음이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클릭 이렇게 차에서 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다른 친구들이 한번 예전에 지우와 지우가 둘이서 한 거 빼고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씨 너무 좋아 오늘 화장 찰떡 오늘 약간 되게 주왕주왕하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앞머리 이거 진짜 스프레이 많이 뿌려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딱딱해 튀겼다고 하자 전문용어로 하하 과자 으 으 으 으 이거는 베이랑 같이 맞춘 케이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베이가 사랑해 달래요 이건 베이꺼 이건 내꺼 일단 그립톡 있으면 이거는 규진이꺼 먹는 과자 으 이건 지우꺼 이거는 규진이꺼 거울이다 으 지금 친구들이 왜 안나오냐면요 월간 오예원이라고 지금 배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같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 지금 차 안 환경이 다같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오늘 엠카 잘 보셨나요 중국어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피아오량 어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퇴근길에 키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으 굉장히 재밌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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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맨날 보고싶다고요 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걸 으 으 다음 스케줄 으 으 급하다 급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잘 안오더라구요 엘리베이터가 오늘 너무 안와가지고 저리 잤어요 지금 나 원래 수행을 봤는데 눈 진짜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예뻐 밤하늘의 펄 빅웨이브 챌린지 해주세요 좋아요 그 점수업에서 아이키님이랑 한번 해가지고 빅웨이브 빅웨이브 비아주모 헤이 빅웨이브 앞머리가 너무 예뻐서 자르실 생각이세요 저 이미 이렇게 이미 이렇게 스타일링 안하면 앞머리가 있는 상태에요 되게 짧아져가지고 여기만 보셔도 엄청 짧아요 딱 눈에 닿는 길이 정도 빅웨이브 조명을 켜야되나 뭐라야되나 모르겠네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나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너무 밝나? 오케이 바디 쏘리 살짝 줄여서 눈 가로 몇 센티냐고요? 눈 가로 몇 센티냐고요? 모르겠는데 오발립이 너무 오발립이 진짜 좋아요 아 여러분 저번주 인기가요로 끝으로 저희의 어 쿨 음방이 끝난 어땠어요? 쿨 여러분들이 수록 되게 다른 느낌이어서 색다른 느낌이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땠나요? 좋았나요? 네 오오 네 오오 그니까 나 이틀만 늦었으면 지금 월간 오회원 지금 잘 못 지킬뻔했어 큰일 날뻔했어 다행이야 깜짝 도중 도중 옳므를 조용해지 왼쪽 가율esting 오오 col 점에 취해 달라고요? 8시.. 아 그렇지 다른 지역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점에 취해달래요 뭐가 좋을까요? 설렁탕 설렁탕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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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갈비탕 우리 할머니가 해준 거 진짜 맛있는데? 국거지국 국거지국 맛있겠다 감자탕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감자탕 지우는 감자탕이래 김치찌개 김치찌개 약간 얼큰하고 시원한 국찌개 종류를 추천 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니까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요즘엔 다들 제 친구들 오 불고기 서불고기 오 좋은데? 뚝 뿔 돼지 갈비찜 뚝뿔 좋아요 갈비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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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사랑 혜원이 사랑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 번 찾아올게요 Ozzy 그러네, 나 새로로 라이브 하는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언니 일본어로 말해 사랑 아이쉬떼루 쿨 한 소리만 불러주라 원파트자 앞에서 내가 불러버렸네 최고 최고 바쁘지 않네요 다행이다 여러분 저 원파트자 앞에서 한테 칭찬받았어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썰 풀어줘 농담검 썰 풀어달라고요? 농담검 썰을 어떻게 풀죠 제가? 농담검 썰을 어떻게 풀죠? 그냥 언니 썰을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말이야? 오해한 썰 풀어줘 썰 풀어줘 그런 느낌이셨어요 여러분? 몰랐네 터널이다 아니 터널이 아니었군 여러분 귀신과 귀엽대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댓글 좀 볼게요 아 여러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곧 일본에 가는데 제일 먹고 싶은 게 뭔가요? 저희요? 응 저희한테 다 질문하는 거예요? 응 일본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거요? 전 푸딩 저 푸딩 진짜 궁금해요 어 맛있다고 그래 친구가 맛있다고 단고? 단고 맛있겠다 그리고 일본은 타코야끼랑 라면 타코야끼 오코노마야끼랑 타코야끼 진짜 먹어 오코노마야끼랑 타코야끼 오코노마야끼랑 타코야끼 그리고 어떤 면 이름 있었는데 라면 아니 라면 말고요 약간 그 볶음 아 볶음 아는데 그거 뭐지? 여러분 일본식 볶음면 뭐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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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진 선배님 거품 이름 봤어? 네 봤어요 그거더라고요 믹웨이 비아지방 기아오세염 선배님 최고 저희끼리 연습할 때 그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저거 뭔가 내가 다음 스케줄장에 다 와가는 것 같은걸? 아 야끼소바래 야끼소바 그 야끼소바 빵에 끼워먹는 것도 있잖아 아 진짜요? 먹어보고 싶다 맛있겠다 쇼치에 규진이랑 아이키님 빅웨이브 챌린지 올라왔어 맞아 여러분 이제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저희 이제 빅웨이브 챌린지 빅웨이브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빅웨이브 챌린지로 밀기로 했답니다 우리 규진이가 잘 살려준 덕분 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웨이브 빅웨이브 비아지방 어머 근데 사실 연습 때부터 저희가 많이 했었던거죠 맞아요 아 연습할 때부터? 내가 처음 했을 때 지우가 엄청 웃었단 말이야 비아지방 비아지방 막 불보아지방 여러분 조리사 선생님 그걸로 약간 학생들한테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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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도 되고 포화지방도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약간 엇박으로 들어왔는데 고등어 고등어 불포화지방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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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형은 피스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곧 제가 다음 스케줄 장소에 도착해서 월간 오연을 많이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 킥소리가 들리네요 오 되게 신나게 드라이브 하신다 그러게 아무튼 자 몇 개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이번 9월은 조금 여러분 지금 컨텐츠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 컨텐츠도 되게 많이 찍었고 다른 유튜브 가서도 되게 많이 찍었어가지고 아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좀 사소합니다 그리고 진짜 10월 달에는 월간 오연을 제대로 찾아올게요 2시간 넘어갈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이제 월간 오연 4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엠카 봐주셔서 감사하고 엠X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요 월간 오연은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안녕 한번씩 해주세요 둘 셋 안녕 엠X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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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요호